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 365일 동안 바뀐 것이 너무나 많죠. 특히 조금 전 조수원 기자와 타임라인에서도 살펴봤지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이전 매출액과 이후 매출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자는 방안이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방안을 내놓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원과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손실 보상하기 위한 방안 여러 논의가 정치권에 대해서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만시지탄 왜 이렇게 늦게 이제서야 나왔냐라는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1년이 됐는데요.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생계 직격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서민경제가 붕괴됐는데 늦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본 바에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논의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또 빨리 국무위에 통과시켜서 빨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의지와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2월 임시국회 통과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들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저와 기본 정신을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있어서의 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하다라는 기본 관점 이 관점은 저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을 보존해주는 입법 준비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제대로 된 협의만 하면 현실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네.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여야가 싸우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지 말고 소상공인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두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내신 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업종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그 이후 매출액 비교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법안이 시의성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방역에 대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을 손실을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헌법 23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보상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한 50%에서 70% 정도 보상하겠다는 것이에요. 손실액의 50에서 70%. 그렇죠. 집합금지업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작년 매출액이 손실액이잖아요. 여기에서 70%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리고 영업제한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매출액을 대비해서 차액이 나는 매출액을 손실 매출액이라고 하고 그것의 60%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제한이나 금지, 이해의 소상공인들 제가 보기에는 5인 이상 식당도 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일반업종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과 올해 매출액 차이를 빼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보상하자는 것이고 이게 너무 큰 보상액이 큰 업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을 두는 겁니다. 과도한 보상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집합제한업종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성한 게 충분하진 않지만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나름 합리적으로 짜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신고액수 기준이지 않습니까? 소득신고액수 기준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는 매출소득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부득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 해 특히나 처음 시작했거나 매출이 오르지 못한 특성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거의 없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만나본 바에 따르면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을 해서 신고가 제대로 된 것과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이번에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노점상 분들과 같이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보상으로 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세금 납부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의 관점이 저희 법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개업되는 매출액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2019년 6월 이후죠. 2019년 6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개업한 그 매출액에 1.2를 고배 주는 승수를 해줬습니다. 승수를 포함시키시고요. 앞서 어쨌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을 산정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산된 소유 재원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인 추정치는 월 24조 이 정도였습니다. 월 24조 원이요. 월 24조 이 정도였는데요. 월 24조 원이면 4달이면 100조 원 가량이고요. 이건 전체 대한민국 예산의 5분의 1을 넘지 않습니까? 5분의 1 가량 되죠. 60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재원인데 이건 어떻게 마련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빚을 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해서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첫째는 국가가 책임진다.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되 이익이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사회연대기금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드리고 그렇게 한 분들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하고 사회연대를 통한 기부라는 것은 세금 이외의 준조세나 혹은 재단 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재난지원금만 두고도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 GDP 대비 40% 넘어섰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반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표빈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 양극화가 훨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심화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회를 발행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걸쳐서 사회 공동원 전체가 그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채 통해서 양극화 해소하고 많이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은 달리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많은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2202님 저는 안경원을 하는데 월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카드깡 해가면서 현재 전세보증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런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9011님 다 좋은데 언제 법안 발의되고 통과되나요? 자영업자인데 기다리다가 진짜 굶어죽습니다.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까? 발의하실 예정입니까? 발의를 이번 주 내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요? 의원님들하고 논의들을 계속 거치고 있고 그 논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정치화되고 있고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의원님뿐 아니라 강훈식 의원, 최저임금과 임대료 보존법안이죠. 이동주 의원, 손실보상위원회 만들어서 구체적 보상금액 정해서 구제법안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국민의힘, 정의당,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게 어쨌든 시급성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살펴본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른 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해외 사례가 있어야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영업중단에 대해서 매출액의 75%를 보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계한 이 제도에서도 집합금지업동 같은 경우는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집합재활업동 같은 경우에도 6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결국은 국회에서는 기본 얼개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탄력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정신에 따른 즉 특별한 희생을 준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 기본 정신을 국회에서 법제화를 만들고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의 법안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실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 희망과 기대가 실망으로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신을 라인에서 정성껏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드님. 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